2018 아시아 모델 어워즈, 이번엔 안방극장과 스크린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준 새로운 스타로 주목받은 분께 드리는 상이죠. 뉴 스타상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뉴 스타상 연기자 부문입니다. 시상에는 포렌코즈 정춘희 대표님과 한국모델협회 정병철 부회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18 아시아 모델 어워즈, 뉴 스타상 연기자, 남자 부문. 수상자는 조태관, 김민규 축하드립니다. 네, 조태관 씨는 캐릭터 있는 연기와 조각 같은 외모로 사랑받고 있는 연기자죠. 드라마 태양의 우에서의 강인한 모습에 이어 죽어야 사는 남자에서는 코믹한 연기로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김민규 씨는 보족의 매력남으로 여심을 저격하고 있죠. 연기뿐만 아니라 남다른 노래 실력으로도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규입니다. 앞으로 또 많은 분들께 공감을 드릴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한 저에게 이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빚진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